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또 창부탈영 시리즈로 오늘은 창부탈영 중에서 만악천봉 층암절벽 머리 숙여 굽어보니 이 가사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만악천봉 이 가사가 금강산 탈영에도 있어요 똑같은 가사가 금강산 탈영에 있는 만악천봉 그거하고 또 해금강 거기에 있죠 그거랑 똑같은 가사를 갖다가 창부탈영 가락을 얹어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기 보면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서 할게요 만악천봉 층암절벽 이렇게 했잖아요 만악천봉은 첩첩이 겹친 골짜기와 수많은 봉우리를 말하는 거죠 만악에 천봉이 있다 이거예요 만악천봉 층암절벽 층암절벽은 여러 층의 험한 바위로 된 낭떠러지를 말하는 거죠 만악천봉의 만악천봉에 아주 이렇게 여러 층이 험한 바위로 된 낭떠러지로 돼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구만장천 여기는 끝없이 넓고 넓은 하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비류직화는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는 물이 그걸 말하는 거고 총석정이 나오는데 총석정은 정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자 창파에 나는 백구 창파는 푸른 물결 위에 이렇게 쌍거 쌍내 백구가 갈매기가 이렇게 날아간다 이걸 말하는 거죠 쌍쌍이 이렇게 오고 간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산 타령에서 보면 아름다운 절경을 갖다 이렇게 말한 그런 거잖아요 여기 보면 전부 천봉 층암절벽 금강산의 풍경을 갖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일단 한번 불러보고 한 소절씩 끊어서 이렇게 할게요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만악천봉 층암절벽 머리 숙여 굽어보니 구만장천 걸린 복고 은하수를 기울인 듯 비루지카 삼천척은 예를 두고 이름인가 해금강 총석정에 축장 놓고 앉아 보니 장파에 나는 백구 쌍거 쌍내 한가롭다 알시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한 소절씩 끊어서 할게요 아니 여기까지 시작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만악천봉 층암절벽 만악천봉 층암절벽 그렇죠 만악천봉 층암절벽 만악천봉 층암절벽 만악천봉 층암절벽 머리 숙여 굽어보니 머리 숙여 굽어보니 머리 숙여 굽어보니 머리 숙여 굽어보니 구만 창천 걸린 폭포 걸린에서 시금새가 들어가요 구만 창천 걸린 린 이렇게 되죠 구만 창천 걸린 폭포 구만 창천 걸린 폭포 구만 창천 걸린 폭포 은하수를 기울인듯 은하수를 기울인듯 은하수를 기울인듯 은하수를 기울인듯 필유지카 삼천척은 필유지카 삼천척은 그렇죠 bet NHL 피류직하 삼천척은. 시작. 피류직하 삼천척은. 그렇죠. 예를 들이 살짝 올라가요. 예를 들인데 살짝 들어서 예를 두고 이름인가. 시작. 예를 두고 이름인가. 예를 두고 이름인가. 시작. 예를 두고 이름인가. 그렇죠. 한번 더 해볼게 잘 들어보세요. 예를 두고 이름인가. 예를 두고 이름인가. 해금강 총석정에. 해금강 총석정에. 그렇죠. 해금강. 강. 강. 이렇게 해금강. 그러니까 이응 저기 밑에 이응 받치며 암으로 가서 붙여야 돼. 해금강 총석정에. 시작. 해금강 총석정에. 그렇죠. 강. 이렇게 흘러내리지 말고. 해금강 총석정에. 시작. 해금강 총석정에. 그렇죠. 강. 끝을 흘러내리지 말고. 강. 이렇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강. 이렇게 하셨잖아요. 곡을 흘러내리지 말고. 해금강. 이게 아니라 해금강. 강. 총석정에. 시작. 해금강 총석정에. 시작. 축장 놓고 앉아 보니. 시작. 축장 놓고 앉아 보니. 축장 놓고 앉아 보니. 축장 놓고 앉아보니 축장 놓고 앉아보니 장파에 나는 뵙고 시작 장파에 나는 뵙고 장파에가 어디까지 뽑냐 하면 보세요 장파에 이렇게 가는데 장파에 나는 뵙고 시작 장파에 나는 뵙고 장파에 나는 뵙고 장파에 나는 뵙고 쌍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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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쌍코 쌍내 한가롭다 쌍코 쌍내 한가롭다 그렇죠 쌍코 쌍내 한가롭다 쌍코 쌍내 한가롭다 네 그거예요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시작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얼씨구나 좋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잘하셨어요 이제 한 장단씩 끊어서 했는데 두 장단씩 들어갈게요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만학천봉 층암절병 머리수격후버분이 시작 만학천봉 층암절병 머리수격후버분이 시작 그렇죠 만학천봉 층암절병 머리수격후버분이 만학천봉 층암절병 머리수격후버분이 구마한 장천 걸린 폭포 은하수를 기울인듯 구마한 장천 걸린 폭포 은하수를 기울인듯 그렇죠 구마한 장천 걸린 폭포 은하수를 기울인듯 구마한 장천 걸린 폭포 은하수를 기울인듯 피로직 하 삼천척은onte 피로직 하 삼천척은 예를 두고 이름인가 피류지카 삼천척은 예를 두고 이름인가 피류지카 삼천척은 예를 두고 이름인가 예를 두고 이름인가 예를 두고 이름인가 그렇죠 예를 두고 이름인가 예를 두고 이름인가 해금강 총석정에 축장 놓고 앉아보니 해금강 총석정에 축장 놓고 앉아보니 자 거기 저랑 지금 다르게 부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해금강 총석정에 축장 놓고 앉아보니 시작 해금강 총석정에 축장 놓고 앉아보니 그렇죠 장파에 나는 백구 쌍거 쌍내 한가롭다 장파에 나는 백구 쌍거 쌍내 한가롭다 장파에 나는 백구 장파에 나는 백구 쌍거 쌍내 한가롭다 장파에 나는 백구 쌍거 쌍내 한가롭다 예 맞아요 얼씨구나 좋구나 치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얼씨구나 좋구나 치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예 잘하셨어요 그 다음 처음 지금 하신 건데 이 노래를 처음 들으시고 처음 하신 건데 잘하셨어요 그러면 참사부터 연결해서 해 볼게요 같이 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자 시작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만악첨봉 충암 절벽 머리 숙여 구버부니 구 만장천 걸린 폭포 은하수를 기울인듯 피류직한 삼천척은 예를 두고 이름인가 해금강 총석정에 축장 놓고 앉아 보니 장파에 나는 백구 쌍거 쌍내 한가롭다 얼씨구나 좋구나 치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네 이렇게 해서 창부타령 만악첨봉 충암 절벽 이 가사를 배워봤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 aceptable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